여기도 하도 자주 오니까 익숙하네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코코아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인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기 관광지는 아니어서 손에 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짐부터 좀 맡기고 제대로 촬영을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정신이 없네요 잠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airbnb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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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짐만 맡기려고 했더니 바로 들려보내주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외관상 안좋아보였던 첫인상 치고는 되게 좋네요 깔끔하고 외관이 없더냐는 제가 이따가 나가는 길을 보여드릴건데 하여튼 그렇구요 아 근데 1분이 진짜 오랜만이기도 하고 뭔가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여장을 다시 꾸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 이거 봐 외관이 이런식이구요 이거 버튼도 얼마나 많이 눌렀으면 이게 열 개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얘만 진짜 저렇게 되어있는데 왜 저렇게 해놓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외관이 좀 그렇긴 한데 아 어차피 이틀 머물도 갈보니까 오늘 소포카에서는 이리저리 많이 머물도 갈려고 하거든요 파란물다 아이고 아 이거 더 잡았어 아 신기한게 되게 물이 작은게 그 108엔인데 요게 큰게 102엔 요런 정도 있어 일단 사봅시다 아 근데 포카리스 좀 싸다 저거 샀다 저거 샀다 이게 166엔 여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본 이미지랑 별개로 여기 사람들도 무단해당하고 좀 약간 횡단보도 신호 배도 보행자 없으면 바로바로 지나가고 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초록뿐인데도 막 지나가고 저런거 보면 미사하게 내가 해외에 나왔다라는게 좀 실감이 나는데 음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 있는 우산은 하나저나 날씨가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현지인데도 보면은 다 우산 들고 있고 하긴 한데 저는 그냥 이대로 나왔어요 특히 자전거 있다가 타면은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작년에 많이 찍어봐서 그렇지 처음 찍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호텁 가서 하라고 하면은 못할거 같아요 진짜로 여기가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탄진 기차역인가봐요 여기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유명한 거리 같아요 나중에 편집할 때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뭔가 일본판 명동 느낌이에요 아 근데 날씨가 뭔가 심상치 않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유튜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은 그냥 인스타가 유행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서 사람들도 다 고프로를 사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채널들을 다 열어서 각자 아 너 유튜브 있냐 그러면 내꺼 맞구독 하자 그런 식으로 오늘의 인스타 개념이 있잖아 와 여기 진짜 크네요 건물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다 분명히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일 것 같아요 여기 멋있네요 그냥 여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후쿠카와서 모두 안 본 상태여가지고 근데 모두 안 본 것 치고는 아까 말했던 아파트 아파트라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는 무슨 신상인 것 같은데 느낌있고 좋네요 망했다 비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어디 들어가서 가야겠어 비우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빨리 들어가야지 먹어보고 들어갑시다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리얼 불고치다 옛날 동무치라게 멋있게 끼는데 오 맛있다 맛있는데 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네 이게 진짜 원조 느낌이긴 하네 제가 일본 본토를 2014년에 오사카에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일본에 가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친구 한 놈이 일본에 가고 싶어서 그냥 가이드 해준건데 걔는 해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여튼 걔 교통에 가서 라면은 한 적당 먹고는 안 먹는거예요 너무 짜다고 근데 확실히 한 적당 먹기에 좀 짜긴 했는데 저는 그게 또 나쁘지 않더라구요 크롬이 해서 되게 경험해요 하아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모양이네요 하아 진짜 망한거 같네 하아 일단 나오겠는데 아 저기 바로 옆에 여기 있구나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저기 옆까지만 가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봅시다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아 완전 다 젖었네 아 어떻게 첫날부터 비가 오네요 지금 많이 젖지는 않았는데 이게 비가 아 아 근데 어떻게 저기로만 갈 수 있다면은 이제는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이 지하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로 가면 분명히 문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생기단보도 없고 지금 스타들도 엄청 막히고 있고 아 저것보다 그는 사실 긴 일은 안보이고 평일입니다 아 혹시나 싶어가지고 로드뷰를 봤는데 그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토너같은게 올라가요? 애초에 잘못된 곳에 너무 도박을 했어 그래도 저기 가서 어차피 고생하기 전에 이렇게 안왔으니까 당연히 보면은 그냥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자전거 입고 있는 바지 있잖아요 바지 밑단이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완전히 끈적끈적한 채로 그 페달을 밟고 있더라구요 진짜 어 차라리 좀 시간이 지차하더라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쇼핑몰까지 200m 3분 걸린다거든요 지금 비가 좀 더 그치면은 맞을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은 쇼핑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는 진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웨어하우스에요 하필이면 이런 데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봅시다 지금 끌게요 이따 봐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지금 편의점 앞까지 왔는데 지금 편의점 앞까지 왔는데 우산 있으면 하나 사든 거 하려구요 이렇게 됐어 지금 비싼데? 비싼데? 아 숙소에 우산 있는데 저기에다가 644엔? 아 658엔? 쓰는 거 좀 오바 같아서 아 그냥 좀 더 뛰기로 했지 이게 내 인생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착용이 크네 착용이 크네 착용이 크네 오 오 휴대폰 파는 거 같은데 아니 무작정 뛰우다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야 아 하필이면 신실방에서 했을 때 이러네 뭐 이정도면 피해가 적은 건가 봐야 되나 지금 저기 지하철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바로 보이네 솔라리아 플라자 아 차 없을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아 그것도 그거고 아까는 그냥 막 달리느라고 거꾸로 찍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아 지금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아이씨 안 좋아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고 아 아 태어났다 그러니 이런 것도 유튜브 가기야 그렇지 하하 왜 아 이거 어디 아 물이 고였어 여기 하 하 하 해 배가 비중이 갈게 아이고 진짜 왔다 일단 도착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산이라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한국인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 눈에 띄어 어우 머리 완전히 왁스 바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텐진역이라는데 어차피 비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겠다 구경이나 합시다 와 진짜 비가 그칠 기미로 안 보이네 사실 비가 오다 보니까 다른 한국인분들도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비가 그칠 생각을 안하네 와 전혀 비가 그칠 생각을 안하네 지하차도 나오고 가고 있어 텐진이 지하차도가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아 이놈 때문에 비 온 줄 알았습니다 뭔가 되게 특수한 분수 같네요 여기가 이에요 가이야맛 나의 정보가 제 경영은 게시할 영상이 정말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괜찮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려워요. 네. 어떻게 우연히 똑같은 유튜버를 만나가지고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번역기로 한 말도 안 통한 3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편집 같은 거 도와주려고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서 한번 따라가보고 했어요.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서로 조언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저는 알고리즘 같은 거 배운 것 같고 아하 오늘은 그냥 어차피 비와가지고 자전거도 못하니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 친구 편집할 것도 좀 도와줄게요. 그냥 현진 집에 초대받았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같이 구경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 오 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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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에서 그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도 좀 구름이 많이 기었네요 아 네 그 친구네 집에 들어왔는데 아 sorry 우리가 가정집이라서 좀 모서리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처음 본 사람도 초대도 해주고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진짜 후쿠오카에서 되게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가 가장 유명한가요? 에이도 자 이거 이거 에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그리고 휴가 아 한국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태일랜드 태일랜드 아 아주 간단해요 좋은 연락이네 네 좀 기다려주세요 한국어 아 하루종일 돌아다니느라 시곤하긴 한데 그래도 유튜버 분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잖아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냥 돈 먹었고 집에도 초대받았고 좋은 거 안 때가 나는데요 이런 경험을 관광객으로서 언제 해보겠어 아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 아 이곳은 그곳에서 이곳의 그곳에 이곳에 여기 우와 와... 와... 수발하시네 와... 도대체 이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 여긴 진짜 와블나 가치가 있네요 비가 와서 바닥이 좀 젖었긴 한데 와... 저 이런 일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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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브라이언의 텐션이 가장... 지금 마크스인데... 정말 행복해요 여기가 진자에 왔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여기가 제 유튜브 버전의 텐션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라운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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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친구랑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원을 이렇게 볼 보는 것도 나름 음치있고 재미있는 일이네요 특히 일본 정치가 느껴지는 이런 절이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오늘도 어... 비 때문에 잘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라도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좀 더 가고 오긴 한데 와, 스고크 기회전 아니겠습니까? 네 와, 이게 뭐야 와, 이건 진짜 일본을 왔다는 단 한 장의 영상으로 남겨도 그런 차가 없을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도쿠님 도쿠님 도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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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뭐야 와, 진짜 이게 일본을 왔다는 단 한 장의 영상으로 남겨도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따라 하는 거야 그런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뭐... 뭔가 왔어? 아... 아마... 아... 병원에서... 오가지네 네 아... 보통이에요 잘 알아요 저는 생각하는 건 아, 아, 쿠키오쿠o가 야 .. 아, 해와... 해와.. 해와는 도카이.. 해외 도카? 해외.. 해외은 해외 도카이로.. 해외 , 해외 도카이로... Constitution Sayonara 다른 문장을 막으러 왔지 와 완전 음치있다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 흥미끼라는 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공연 보는 걸로 뜻을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뒤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음...正しい正しい 아... 그리고 그 다음은 사이도 김압도입니다 이거 나와요 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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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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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색한 일본어로 출국을 보내고 저도 이제 하루종일 비 맞고 돌아다니느라 힘들어서 슬슬 돌아갈까 합니다 꼭꼭다 오실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여정이 재밌게 보셨는지 바랍니다 오늘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이제 시작이고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엔 또 다른 지역에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